아, 김프라. 아, 여기 좀 앉혀봐. 이게 뭐예요? 이거 진짜 안정판이네? 내가 더 이상 미안했어. 준비했다. 이거 엄청 비쌀 텐데 거의 돈 100 들지 않으셨어요? 뭐 돈 100까지는 아니고. 정말 감사합니다. 제 건 그냥 가짜였는데. 뭐? 제 방에 있는 거요. 그냥 2만 5천 원짜리 짜비였거든요. 이거 대군주님께 사인받아야지. 김프라. 제발 뜯지마. 이쁘다. 이쁘다. 감사합니다.